안녕하세요. 이데일림의 전문가 종종택입니다. 주식헌터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 3분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버닝 시즌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한 것을 필터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의뢰, 미리미리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실 필요가 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오늘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지금 현재 고환율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전년동기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 그중에서 소비재 기업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헌터 시간에는 산업 분석을 하고 그 안에 있는 황금주도주 2선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각 기업별로 가지고 있는 산업과 사업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기업 소개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기업 소개 드리는데 그에 앞서서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 분석을 좀 간략하게 하면서 오늘은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제죠. 환율 효과를 누리는 소비재 기업입니다. 환율 효과를 누린다는 건 해당 기업이 국내가 아니라 국외 특히 이제 달러로 돈을 벌어오는 기업들은 이걸 이제 원화로 환산한다고 했을 때 그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수출형 기업이 되겠고요. 수출형 위주의 소비재 기업들 오늘 두 가지 기업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창상치료제라고 해서 트러블 피부를 좀 케어해 주는 패치의 원재로 되는 창상치료제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시장을 좀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막대 그래프처럼 계속적으로 2018년 이후부터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래 2025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산업군은 계속적으로 성장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좀 더 짙은 남색의 막대 그래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부가가치 제품인 하이드로 콜로이드 제품에 대한 판매가 늘어난다고 하고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똑같은 매출 단위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챙겨보시는 게 이 기업을 좀 보는 주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상치료제 국내 시장 점유율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TNL이라는 기업이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은 50% 차지할 정도로 과반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높은 시장 MS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경쟁사들의 어떤 점유율을 합산을 해야만이 1위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는 TNL과 똑같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우선 TNL을 왜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 트러블 패치 케어 이쪽 카테고리에서 시장 점유율 1등과 3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에 이 TNL이라는 기업이 창상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마이티 패치라고 하는 이 어떤 트러블 패치 케어를 만든 회사가 바로 히어로 코스메틱스인데요. 이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3위 기업이죠. 이 제품에 대한 제조사가 바로 YNK 헬스케어라는데 이 두 개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미국 시장은 상당히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만큼 한 카테고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1등, 3등 기업에 창상치료제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따 매출 데이터도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꾸준히 고속 성장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공급 계약 공시한 내용만 보더라도 이 회사가 얼마큼 배합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어떤 러브콜을 받고 있는지에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오래된 데일 수도 있지만 작년 연말 기준 데이터고요. 1등과 3등 제조사한테 창상치료제를 OEM 형식이든 아니면 바로 직계역으로든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TNL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요 고객사 매출 비중 보시면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히어로 코스메틱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 기업인 JW 중예자 그리고 독일계 기업인 스트라이즈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미국계 카테고리 3등 지배적을 가지고 있는 YNK 스퀘어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보신다면 충분히 TNL 기업이 지금 물론 일시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교대, 4교대가 돌아가면서 인건비가 굉장히 좀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공장 증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가동률이 높아지는 과정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원가는 좀 낮아지고 그리고 판매량은 높아지는 과정에서 지금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수출 데이터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환율 효과를 더 누린다고 했을 때는 2분기, QOQ로도 실적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주요 고객사 중에서 히어로 코스메티티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공급 공시 계약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조건을 좀 보겠습니다. 북미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히어로 코스메티티가 제품을 잘 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적으로 주문을 낼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공급 계약 내용만으로도 이미 실적이 깔아져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독일 쪽 스트라이즈 그룹도 아까 주요 고객사 중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유럽 전역에 공급 공시할 수 있는 독점 판매권을 같이 좀 부여받고 있다라는 부분도 꼽았을 때 TNL 지금 주가가 조정받고 있고 사실 3분기 실적이 제대로 찍힌다고 한다면 저는 주가가 다시 한번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미래의 주가 흐름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회사 전체 매출액에서요 약 58% 정도가 지금 해외 매출이고요. 이 부분은 수출 효과 그리고 환율 효과를 누른다고 했을 때는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 중간 부분에 좀 텍스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재료 배합 기술을 통해서 이용한 물성, 접착력 이런 것들이 트러블 키워올 것과 좋기 때문에 제조사로부터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만큼 기술력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도 굉장히 잘 이뤄낼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저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에 대해서 연관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30%, 46% 그리고 39%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반적으로 제조사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10%만 넘어도 좋은 기업인데 이 기업은 이미 작년에 30%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뜻은 사실 높은 멀티풀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도 영업이익률이 쭉쭉쭉 높아진다고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어떤 아까 얘기 드렸던 하이드로콜로이드 고부가치 제품이 많이 팔린다는 부분 마이크로디스패치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때문에 수익성도 같이 좋아지고 있고 외형 성장도 같이 이뤄질 수 있고 그리고 환율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안정성 좀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뜻은 이 기업은 은행한테 돈을 빌리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돈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높지 않다라는 걸 좀 추론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유보율, 자본금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이 얼만큼 회사에 쌓여져 있는지 지표인데요. 바로 유보율이 2018년부터 계속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은 제가 항상 매우 중요한 지표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1년 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과 그리고 1년 내에 도래되는 부채 비율에 대한 비율입니다. 당연히 높을수록 좋고요. 제가 봤을 땐 120%만 넘어도 제조사 기준으로 되게 중요한데요. 이 기업은 무려 598%, 600%의 수준의 굉장히 높은 유동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왜 드리냐면요. 회사에 돈이 없다고 한다면 주주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손을 벌리는 방법이 뭐가 있죠? 유상증자 있죠. 또 뭐 있을까요? 전환사채 있어요. 또 신주인수건 부사채가 있습니다. 유동 비율이 낮은 기업들은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고 욱소하면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계속 손을 벌리는 안 좋은 습관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재무 안정성 지표, 이 3개 지표만 좀 열심히 보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그리고 재무적으로 튼튼한 건전한 기업들을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3가지 지표에 대해서도 열심히 꼭 투자하시는 기업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EPS, 연간 EPS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728원이었고요. 지금 주당순이익이 5배 가까운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그 가운데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 성장률도 좋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역성장을 하지 않은 기업은 분명한 실적 성장을 이뤄내는 DNA가 있다는 부분들을 면밀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내년 EPS를 토대로 제가 멀티플한 13배 정도 부여를 한다고 했을 때 약 5만 500원 정도까지 좀 목표 주가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실적 성장 그리고 어닝 시즈닝만큼 지금부터의 주가 흐름은 앞으로 나올 3분기 어닝 데이터에 굉장히 많이 좀 수렴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꼭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아까 서두에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 전년동기 대비해서 YOY로 또는 전분기 대비해서 QOQ로 성장하는 기업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가미되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식권터 7강의 주제죠.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수출형 기업들을 접근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이고 있고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신다면 전 지금부터는 개별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 장세가 펼쳐질 거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변동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지난번 6, 7월 하락장보다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부터 낮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려보자면 하향 추세에 있는 채널에 있는 현 시점이고요. 지수가 10%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개별 기업들은 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소 15%, 20% 넘는 주가 상승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기업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노란 채널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더가 있는데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추가 버튼이 나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저랑 함께할 수 있는 노란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링크가 답신으로 갑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버튼 추가하시고 되시고요. 샵 37715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란 톡 링크 그리고 참여 코드까지 문자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샵 37715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험난합니다. 순탄하게 저랑 같이 경제적 회자와 인사이트 있는 전문가와 순탄하게 좀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황금 주도주는 인터로조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회사고요.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유수 기업들의 물량을 받아와서 주문 제작해주는 OEM 방식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리오포닝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PCR 검사도 폐지가 되면서 리오포닝주에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 시즌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점에서 인터로조라는 기업도 해외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술력과 그리고 어떤 그런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기업으로 황금 주도주 인터로조를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우선 산업 분석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축이 보시는 콘택트 렌즈 산업 분석 내용을 보시면 북미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7% 정도가 좀 되고 있고요. 이 데이터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매년 7%씩 성장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이제 아시아, 태평양 얘기를 들어보자면 주요 시장이 일본과 중국 시장이 있습니다. 8%씩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로 8%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시장과 좀 비슷한데요. 세계적인 소비 시장을 논다고 얘기를 드려보자면 미국 시장이 있을 거고요. 유럽 시장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시장이 좀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주요 시장에서에 대한 콘택트 렌즈에 대한 소비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외모 가꾸기를 많이 못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부터 이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 얘기 드린 것처럼 PCR 검사가 좀 폐지가 되면서 글로벌적으로 좀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는 부분들 그 과정에서 낙수를 받아서 수혜를 늘릴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기업은 정확히 그 부분에 좀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트 렌즈 좀 산업 분석 이어서 좀 해보자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이라는 고부가 같이 제품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신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한 기업이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21% 정도밖에 작년 기준으로 차지하지 않았지만 올해 분기 실적 데이터를 본다면 하이드로겔 어떤 제품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 뜻은 TNL과 마찬가지입니다. 외원 성장도 커지지만 거기 안에 수익성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해당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까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얘기 드리겠죠. 그래서 유럽,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 달러로 대금을 받아온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지금 해외의 주요 시장들에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기 때문에 달러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낙수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 콘텐트 렌즈에 대한 사용 빈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한 가게의 사장이라고 했을 때 테이블 회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시간 안에 테이블이 얼만큼 돌아가는지에 대한 회전율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놓고 보자면 이 렌즈를 끼는 어떤 횟수 그리고 사용 기간, 차용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착용 기간을 놓고 봤을 땐 원데이 렌즈에 대한 비중이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FRP라고 하죠. 그래서 2주에서 4주 정도 차지하는 이 렌즈 제품을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하루짜리 사용하고 버리는 이런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제품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시 얘기 드려보자면 회전율이 높다. 이 뜻은 결국에는 회전율을 통해서 당연히 외출 그리고 판매량 그리고 공급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착용 주기가 짧은 제품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고부가치 제품인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제품의 비중이 높아진다. 라는 부분들을 좀 주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콘택트 렌즈 산업 분석, 이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려보자면 이번에 3공장이 만들어지고요. 거의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풀가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어느 정도 가동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계속적으로 풀가동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해당 기업에 대한 실적도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라고 했을 땐 전방 고객사로부터 많은 수요를 받아옵니다. 하지만 공장이 한정적이라고 했을 땐 주문 대응은 바로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공장 증설을 하는 거고요. 공장 증설이라는 건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좋은 악재는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전방의 고객사의 주문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 뜻은 결국에는 공장이 가동률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공급량이 많아지고 이 뜻은 외형 성장이 된다라는 뜻으로까지 좀 연속 성장을 놓고 확대 해석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훈련도 많이 하신다면 분명 투자 포인트를 잡는 부분도 많이 잘 잡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입니다. 단순히 현재 컨택트 렌즈를 끼는 이유는 당연히 시력 보정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컬러 렌즈라는 건 어떤 미관, 외관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이 렌즈가 디지털 렌즈에 대한 기능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농내장 환자 수가 매년 15%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내장 데이터들을 실시간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병원을 방문할 때밖에 알 수 있을 텐데요. 이걸 디지털 렌즈로 착용을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 실시간으로 전산의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더 오히려 온라인 상에서 환자들 관리할 수 있는데 용이해진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아직까지 회사가 매출로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국책 가저로서 열심히 좀 이 부분을 R&D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있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축구하는 단기간의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들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부분입니다. 바로 어떤 병원을 내방했을 때만 그때 일시적으로 찍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를 대응하겠지만 지금 어떤 글래스 렌즈의 렌즈가 착용된 부분에 대한 이런 신사업적인 부분에 진출을 통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농내장 환자에 대한 어떤 관리 측면에서에 대한 새로운 매출 파이가 커질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놓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 실적이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2020년 코로나 때 이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만 사실 2020년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부에 많이 출입도 못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은 기조 효과를 누리면서 꾸준히 실적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23%씩 그리고 영업이익은 41%씩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40%씩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되게 중요합니다. 2021년에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7%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거의 30%, 40% 영업이익률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매출액이 조금만 성장하더라도 수익성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EPS을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한다고 했을 때는 순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훨씬 더 고 밸류, 멀티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또다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두 개 소비재 기업은 사실 외형 성장 그리고 수익성 회복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사실 40%도 안 되는 굉장히 건전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유보율은 항상 2000% 이상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공장 투자를 했는데도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유보율은 지금 계속 좀 쌓아지고 있고요. 유동 비율은 일시적으로 2021년 대비해서 이번 반기, 이번기 때는 살짝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수준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021년에 역성장을 좀 했습니다. EPS 기준으로. 하지만 그 뒤로는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지금부터는 주가가 눌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미래 성장성을 보면서 TNL과 인터넷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충분한 밸류와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좀 멀티풀의 기준으로 EPS를 곱아본다면 15배를 부여하고요. 3만 1,500원까지 좀 관심 있게 봐주셔도 될 매우 좋은 기업이고요. TNL과 인터로조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드리는 목표 주가라는 것까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 효과로 어떤 3분기 실적과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누릴 기업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소비재에서 좀 찾아와 봤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땐 사실 제일 처음에 접근하기 좋은 기업은 소비재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한 비즈니스 구조를 이해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강에 대한 두 개의 기업들은 좀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공부할 수 있는 기업들 아니면 그때그때 장중에 습화적인 어떤 시황 얘기를 좀 듣고 싶으시거나 또는 플러스 알파로 공부 종목들 그리고 실적을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와 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 노란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고요. 편하게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노란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이 갈 거고요. 편하게 링크 클릭하셔서 노란 채널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샵 376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 채널에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참여 코드까지 보내드리니까요. 꼭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닝 시즌에는 실적주가 빛이 달할 때로 저는 얘기를 드리면서 실적주 꼭 열심히 관찰하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식헌터 7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